영상편집ca 기다려 땡이야 오 땡이 착하네 기다리라 딱 앉고 땡이야 땡이 이리 와보세요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야지 아직 아 저 아빠가 이리 와보세요 이쪽으로 아빠한테 아빠한테 와보세요 자 땡이야 오케이 아이고 맛있어요 고구마 그렇게 맛있어요? 으악 으악 땡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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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고구마 맛있어요 맛있어 아이고 목욕을 오늘 잘해가지고 고구마 먹는다 히터 조금 같이 쎄고 감기 걸릴 수 있다 오늘 좀 추워가지고 어우 잘 먹네 다음에도 또 목욕하면 맛있는거 줄게요 텅 힉 힉 힉 감사합니다.